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왔던 이 순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려는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몸이야 지쳐 움직인 나의 몸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차를 높이 들어 건네를 하냐 아침대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우리가 있어 내놓지 않아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흔들 위로가 되려는 친구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몸이야 천년직이 나의 법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차를 높이 들어 건네를 하냐 아침대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아침대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아침대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로워하지 않아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너 정말 좋은 친구야 너 좋은 친구야 우리 우정의 차를 높이 들어 건네를 하냐 아침대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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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해주셨던 참가자와 그리고 선생님 네 모두분들이 같이 합창을 하면서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합창하는 노래는요 네 아시죠 천년직이라는 노래 천년직이에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음 노래 강사이시고 가수이신 유준표씨께서 천연지기를 같이 쭉 부르시면서 합청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천연지기 마지막 부르면서 오늘 제2회 전국노래교실회원의 날 행사 주무관용경연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시고요.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고배야 천연지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에 이 프로그램 100일부터 100세까지 아이넷라이프 아이넷라이프 아이넷상조와 함께 우리 우정 외롭지 않아 너는 정말 멋진 친구야 나의 고배야 나의 고배야 너는 나의 고배야 사태까지 너는 나의 고배야 나의 고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